안녕하세요 행꿍입니다 오늘은 도어즈 굿즈 관련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2월 17일에 메이커십이라는 굿즈 제작 회사라고 해야 되나 인형 만드는 곳이 있는데 거기랑 콜라보를 한다는 글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크리치 인형 10개를 주는 이벤트를 지금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도어즈 공식 트위터에 들어온 화면입니다 이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적어줄게요 우선은 트위터 아이디가 없으시면 트위터 아이디를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래로 쭉 내리면 12월 21일에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스크리치 인형 10개 주는 이벤트 지금 진행 중이고요 참여 방법이 1번 이 4개를 트위터 팔로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팔로우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도어즈 여기 팔로잉 다 돼 있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팔로움 안 돼 있어 이거 그 다음에 2번 리트윗 디스포스트 이 글을 리트윗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하단에 리트윗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이벤트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24일 새벽 3시까지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하실 분들은 빨리 하면 좋을 것 같아 네 그러면은 마용이야 얘들아 마용이 뭐 성성성성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